경상북도는 노인 인권보장 및 학대 예방 교육 강화에 나섰습니다. 도는 노인복지시설과 요양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입소 어르신들에 대한 부적절한 처우 및 학대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사례와 학대 의심 사례 신고 의무 등에 대한 교육을 각 권역별로 수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. 한편 지난 2017년 기준 경북의 만 65세 이상 인구 가운데 치매 환자는 5만 4천여 명에 달합니다.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